아시죠? 저희 강원도 홍보대상 아유 귀야 무슨 일 있었어요? 아니요? 아유 귀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애플라잉이라는 밴드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버스킹으로서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저희 그죠?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서 한잔하고 계시는 우리 큰일분들 계시는데요 그냥 BCM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왔는데요 오늘 또 저희를 도와주라고 또 우리 동생이 또 와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동생도 많이 잘생겼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렇게 들으면 잘 들리는데 또 노래 시작하면 잘 안 들리죠 아우세요 여기서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나이네요 잘 들리시죠 네 아 역시 천사야 자 다시 한번 저희는 앰플라잉이라는 밴드고요 많이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많이 많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되게 쉽거든요 자 정신 할게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덥죠 덥죠 제가 더 덥게 해드릴게요 따라하시면 돼요 아 좔 잘 들리거든요 뭐 어 한 번 어 뒤쪽에서 어 어 와우, 계속, 계속. 더 크게! 좋아, 좋아. 더 케이네요. 눈가슴살을Story 눈이 띵띵이 넹띵이 넓어 눈이 매트치만 더 어울려 눈이 띵띵이 넓어 눈이 colour Е также 눈이 띵띵이 넓어 눈이 마세요 눈이 터지고 같은 애지고처럼 그냥 짐줘 눈이 띵띵할 때 눈이 띵띵이 넓어 눈이 띵이 넓어 수업을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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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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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